안녕하세요. 다산에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기를 공부할 때 조금 호기심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전기 공부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공부하기는 쉬워요. 그냥 전선 연결해서 불을 켠다? 그냥 전선 연결해서 선풍기 돌린다? 이런 것들은 쉽지만 전기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학적인 부분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드시 수학이 동반되어야 그 현상이라든지 원리를 본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라든지 다양한 용어들이 또 곁들어야 우리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관련된 규정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공부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요구하는 상황 중에 하나는 좀 호기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현상을 보고 하나의 어떤 내용을 깊게 관찰하게 되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래야 되는 거지? 이거는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날씨 좋은 날 커피를 한 잔 딱 테이크아웃해서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전봇대를 한번 보십시오. 전주를 한번 쭉 보게 되면 제일 위에부터 제일 밑에까지 거기에 있는 부속품 중에서 이유 없이 있는 부속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맨 위에 이 꽃갈 모양처럼 생긴 것은 우리가 가공지선이라고 불러서 공중으로부터 낙내를 받아서 우리가 대지로 뻗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주가 세워져 있어서 이 완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고 그 위에 애자라든지 기타 다른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선을 받은 부분 밑으로 가보게 되면은 피레기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이상전류가 전력선에 들어갔을 때 대지로 흘리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 주상 변합기가 전주를 꼭 끌어안고 있죠. 그걸 우리가 주상 변합기에 이제 행거 밴드라고 부르게 되는데 근데 행거 밴드도 있고 변합기가 전기를 받아서 어떻게 밑으로 흘려주게 되는지도 볼 수 있고 전주 위에 올라갈 때 발판못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박혀있죠. 발판못도 너무 낮은 데 박혀있지 않고 관련된 법령에서는 1.8m 보다 더 높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1.8m일까요? 1.8m 보다 낮게 돼도 더 좋을 것 같은데 1.8m 보다 낮게 되면 우리가 올라가고 싶잖아요. 특히 술 먹으면 막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일종의 책임 분위기죠. 야 1.8m까지 높이에 올려놨는데 그거 올라가면은 너가 충분히 고의성이 입장되는 거니까 올라간 사람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발판못을 제 허리 정도 높이에 놨다고 하게 되면 잠깐 흥분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초등학생들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더 위험한 사고로 확대될 수 있으니까 전기 공사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요소 요소 하나들도 모두 다 이제 사용할 이유가 그것이 사용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게 왜 그렇게 쓰여 있지?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지?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관련된 법령에서 그것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고 또 관련된 공학적인 내용에서 그것들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기심을 조금 갖고 상황을 보는 것과 호기심을 하나도 갖지 않고 그냥 무조건 외우는 식으로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격증 공부를 한다면 호기심을 조금 뒤로 할 필요도 있어요.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조금 방해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호기심이거든요. 호기심 때문에 공부를 들어가야 되는데 우주의 원리란 과연 무엇인가 양자와 전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너무 깊게 호기심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자칫 공부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호기심을 좀 충분하게 발휘해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순간은 자격증 공부를 끝낸 이후라든지 혹은 이 전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분들 또 특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일들을 계속 호기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컴퓨터를 켜려고 하는데 내 팔이 컴퓨터에 달 때마다 찌릿찌릿한 전기현상이 와요. 왜 그럴까? 이거 그냥 내 기분일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전기적인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내가 분명히 우리 집에 불을 켰는데 껐는데 형광등이 껐는데 형광등이 자글자글하게 불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분명히 내가 스위치로 불을 껐는데 백열전구는 그런 일이 없어요. 형광등이 이상하게 자글자글하게 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런 것도 역시 전기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호기심을 갖는 분과 갖지 않은 분은 또 다르죠. 또 여러분 집에 스위치로 불을 켜야 되는데 유일하게 방 안에 스위치가 없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안방이나 아니면 작은 방들은 방 안에 들어가서 불을 켜야지 형광등이 켜지지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죠. 그쵸?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 왜 화장실은 밖에 있지? 한 번 호기심 가질 수 있죠. 쉽게 설명하자면 화장실 안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거죠. 그러면 화장실 밖에다가 설치하라고 어디 법에 그렇게 돼 있나? 아니면 건축 설계와 관련된 규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나? 아니면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원래 콘센트가 한 바닥으로부터 약 30cm 되는 지점에 있지만 여러분들 특히 이제 거실에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곳은 조금 더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욕실 같은 경우에는 0.8m 이상으로 설치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곳들은 조금 더 높게 돼 있죠. 물이 튀길 우려가 있는 곳들. 어? 여기는 왜 콘센트가 다른 곳보다 높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집에 현관에 들어갈 때 센서 등이 딱 부착되어 있는데 어? 이 센서 등은 왜 대부분의 집에 다 부착되어 있지? 법에 이렇게 돼 있나?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호기심을 기본으로 공부를 조금씩 전개해 가는 것들은 더 즐겁게 전기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수학적인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용어 같은 게 나오더라도 잘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이제 더 이상 특정 인만이 다룰 수 있는 고유 지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생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일반적인 지식 즉 상식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궁금증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궁금한 사람이 더 재미있게 지식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동차를 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더 재미있게 관찰하고 자동차의 튜닝 같은 데 관심을 두듯이 컴퓨터에 대해서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혹은 사진기에 대해서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카메라의 렌즈라든지 또 관련된 부분을 학습하듯이 자전거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의 기종이라든지 자전거의 성능에 대해서 더 관심 있어 하듯이 전기도 더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더 즐겁게 전기를 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과는 또 다르게 전기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거는 나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그 다음에 이 설비를 한 곳이 또 전체적으로 사고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관련된 법령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공학적인 지식들을 호기심을 통해서 목적지를 잘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를 항상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날씨 좋은 날 꼭 커피 한 잔 들고 이 밖에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곳을 잘 관찰하십시오 그렇게 된 데에는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 이유를 찾는 것이 정말 여러분께 많은 흥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간단하게 전기와 호기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